두피관리하기 두피는 모발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피부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피부관리를 하듯이 관리를 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부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뭘까요? 노폐물을 없애주고 모공을 청결하게 해주는 클렌징입니다. 두피도 마찬가지로 청결이 최우선이며 피부, 두피 모두 모공케어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피부의 기능 이해하기 피부는 우리 신체에서 여러가지 기능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배출, 배설의 기능입니다. 모공을 통해 머리카락도 나오지만 땀과 피지도 분비됩니다. 땀과 피지 속에는 우리 몸속의 노폐물도 함께 나옵니다. 사람의 피부는 끊임없이 땀과 피지가 분비되고 피부의 각화 과정을 통해 각질도 계속 생성이 됩니다. 이것을 청결하게 해주지 않으면 모공이 막혀 염증이 생겨나기가 쉽고 외부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두피도 정기적인 클렌징이 필요하고 이를 두피 스케일링이라 부릅니다. 얼굴 피부도 정기적으로 각질 제거나 딥 클렌징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공을 청결히 해주는 방법에는 물리적인 요법과 화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피 스케일링은 화학적 방법입니다. 두피 스케일링 제품에는 각질을 녹여주고 제거해주는 기능을 하는 살리실산 성분, 두피에 청량감을 주는 멘털 성분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의 도움으로 두피를 뒤덮고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해주고 산화각질, 그리고 산화피지로 꽉 막혀있는 모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모공이 열려야 영양도포 등 다른 관리 시술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두피 관리 시 가장 먼저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두피 스케일링입니다. 금속의 녹을 제거해주는 것, 그리고 치아의 치석을 제거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피 스케일링은 가능하다면 가끔씩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살모관리나 육모, 양모에도 도움이 되지만 일반인들도 피부의 건강과 피부 노화 방지를 생각한다면 두피 스케일링을 통해 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얼굴 피부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반면 두피는 소홀히 여기기가 쉽고 대부분 사람들이 샴푸하는 방법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두피는 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피 관리는 탈머로 고생하는 분들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분들 모두에게 아주 좋은 피부 관리법입니다. 다만 두피 스케일링 자체로 모발이 아주 왕성하게 자란다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은 잘 알고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 스케일링은 어디서 해야 하나? 두피 스케일링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과, 두피 관리실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 미용실에서도 두피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피 스케일링은 사람의 힘이라기보다는 제품 자체가 그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어디서 받더라도 그 효과는 비슷합니다. 본인이 편한 곳 어디서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피 관리는 탈모인들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두피 관리를 통해 건강한 두피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피부를 더 건강하게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얼굴 피부에 관심을 가지듯 두피 관리에도 신경을 써준다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꿀 수가 있고 더 나아가 탈모의 문제나 두피 염증의 문제 등에도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두피 스케일링은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